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 건가요? 요리할 거예요 저는요 커피랑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어디있는데요?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요?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거랑요 밥 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거에요? 네 밥 주세요 여기 앉아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조리사님 모자가 멋지네요 머리카락 안들어가게 모자쓰고 만들어야 돼요 만질게 만들어주세요 조리사님 이건 뭐에요? 이거는요 감자튀김인가요? 아니요 감자튀김 나무예요 아 그런데 포크를 주셔야지요 조리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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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 주세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냠냠냠 배고프니까 손으로 그냥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 초코맛 아이스크림은 언제 주세요? 고맙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돼요 많이 먹으면 안돼요 왜요? 저 힘들어요 힘들어요? 많이 먹으면 배 아픈게 아니구요? 배 아파요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조리사님 얘는 누구에요? 민준아 그거는 엄마 거야 주세요 저기요 조리사님 자 여기 있습니다 조리사님 저 아프카드 이거 해야 돼요 아 그래요? 네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엥 해줘요 엄마가 도와줄게요 먼저 콩잡이를 내리면 아이스크림이 내립니다 네 제가 칠크 떨어졌어요 여기요 네 아기 주세요 이거 네 이거 다음 갈게요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갈게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러브 사랑은 semi 넌 스포츠 사랑은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